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서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켠 이유가 뭐게요? 원래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올해에 타투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것저것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러 갈 거예요 타투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여서 뭐를 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엥? 아무튼 뭘 할지는 이제 가서 정하도록 할게요 생각해놓은 거는 몇 개 있는데 가서 일단 도안 같은 거를 한번 봐보고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제가 팔랑귀여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덟시까지인데 저 좀 늦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봐봐 유빈아 너 나온다? 아 귀여워 어 뭐야? 지금 가족 그거 도안 정하는 거지? 좋아 아니 왜 이렇게 다리 안 할까? 아니야 이렇게 해줘 멋있는 예딘 예딘 하투 지금 뭐 하는 거야? 사이즈 정하고 그게 얘기해봐 부끄러워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거죠? 유빈님? 아닙니다 너 모르지? 조용히 해 도안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 생일 적고 싶어 생일 일단 도안 그리고 응 오케이 멋있어 지수 안녕 왜? 귀 간지러워? 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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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잘했어 손? 아 예쁘다 이제 나 좀 있으면 하지 무서워이지 손? 손? 아 야 겁주지 말라고 짜증나 진짜 아파? 진짜 아파? 진짜 아파? 진짜 아파? 진짜 아파? 진짜 아파? 주사하고도 아파? 네 주사.. 아니 주사.. 아니 주사는 안 돼? 상관아 주사는 긋는다고 했었는데 주사.. 나 주사는 긋는다고 했었는데 나 주사를 몇 시간만 짜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두는 거야 왜 그래? 귀찮아 齁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돼 너무 무섭다 나 이제 이거 오케이 벗어 오케이 네 생각보다 너 어깨 넓구나 나 여자친구 넓은 편이지 야 그래도 뒤질래? 어 거기 사진 아래 네트릭 광장 어깨 가고싶다 나 나 씹을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못보잖아 씹을 때 봐요 아 잘잇니 하트들아 이러면서? 오케이 내 처음 타투했어 요즘 타투하는 사람 많다는 친구 중에서 그래서 타투하는 친구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나 타투 받으러 가고있다 했어 뭐 욕하던데? 아 추워 나도 수근증이거든 밀착취제? 자기도 많은 거 아 갈리면 안 돼 스타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안됐나구 와우 뻔뻔해서 탈락 그럼 이제 지순이 어 둘이 돼 아 귀여워 이제 타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무서워 이제 여기에 그림을 붙여서 뭐 한다고? 전사 전사? 오케이 한대요 소독약 냄새나 파스 어 파스냄새나 왜 바르는거야? 전사 붙이려고 잘 붙으라고? 그리고 그림을 밀착시켜서 그림을 뭐라고? 그냥 길려 이 그림을 전사지에 그려서 종이에 그 전사지가 묻어 음 이제 여기다가 이걸 바르고 붙이면 이제 살이 옮겨지는거 어우 모르면 바보 이 정도에 붙이네 헉? 헉? 예쁘쥬? 숨 안 쉬고 있어 헉 이쯤 있으면 작업 받을텐데 어떤가요? 지금 심정이? 여러분 정말 행복했구요 유튜브 잠시나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전 재산은 아빠에게 남길게요 무서워 진짜 죽는거 아니야? 나한테 그럼 내가 살인자잖아 이게 제 도안입니다 뭘 뜻하는거죠? 이거 가죽이요 아래 숫자로 한거에요? 가족의 생일 너 지금 호구조사 아니에요? 말 안해도 알 것 같아 내 팔을 묶어줘 어우 나 진짜 따가워 뭐? 나 진짜 무섭다고 나 진짜 죽는거 아니야? 이거 주삿마늘보다 아파? 안알아 목자리가 너무 차가워 원래 목자리 차가운거 같아 아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진짜 무서워 해 말아 해 말아 심호흡 한번 움직이면 진짜 안돼 아 몰라 해 아 몰라 해 야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뭐야 어디였어 그 눈? 아프카 아빠 팔? 아 나 진짜 왜 머리카락 꼭 움직이지? 와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? 그지? 나 잘하고 잠 진짜 많이 오거든? 못자 와 나도 진짜 잘걸 아니 잠이 안오라고 잠든거 같다니까? 아니 제가 잠이 안오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아 허벅지가 안지러 아 허벅지가 안지러 다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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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진짜 아파 안아프다 형 아 뭐야 이거 끝났나요? 네? 끝난거지 개껌이에요 안아팠어요? 아우 진짜 개껌이에요 자고 부은거 봐 너무 많이 잔 거 같아 아 잠 안잤 아 나 안잤어 자지야야 자여서 타투 받을 거에요 자고 부은거 봐 너무 많이 잔 거 같아 아 잠 안잤 아 나 안잤어 아 아파요 근데 진짜 이뻐 저는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해서 밑에 생일이랑 같이 적어놨거든요 어? 라인 타투 어 이거는 라인 타투인데 제가 그 가족 사진이 따로 없어서 여기 타투에서 저 해주신 분이 도안까지 직접 다 그려주셨어요 진짜 만족인거 같아요 성공했어 빨간거 봐 이게 바세린을 계속 발라줘야 된대요 근데 샤워를 한글동안 못한다는데 진짜요? 계속해서 아 뭐야 제가 팔랑귀여가지고 잘못하면 큰일나요 이거는 깜짝 놀랬네 나 이번주 세부 간다고 그냥 씻을때 바세린을 왕창 바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떠요 수영할때도 바세린 발라야겠네 수영할때도 바세린이 아 계속 영상에서 봤잖아 안아파요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값으로 안녕 수영할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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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걸렸다. 카메라에 의식하쥬. 아, 극혐. 오. 해전을 해야지. 오. 그림도 그릴수 없던 사람. 내게도 날. 나는 그릇 아픔이 없다면. 놀아낸 Burton virado에서 사실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.